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기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빌망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방천동에 있는 월룸 로얄 팰리스고요. 200에 27 그리고 관리비 3만원 그러니까 월 30만원에 나와있는 월룸 로얄 팰리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은 현관의 왼쪽에 신발장 위치했고요.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쪽에 부엌 위치해 있습니다. 싱크델과 쓰레인지 냉장고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.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어제 도배가 완공된 깨끗한 고체광 좋은 방이 되겠습니다. 도배의 흔적들이 있죠. 이런 식으로 TV 선반 인터넷 에어컨까지 있고요. 바깥으로 여기 이중샷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바깥으로 뷰가 탁 트여 있어서 체광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. 이쪽 베란다 가시면은 세탁기 새 걸로 깨끗하게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잘 통해져 있기 때문에 방에 공기가 순환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기 빨래거리 그리고 화장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빌트인 옷장이 여기에 있습니다. 방천동의 원룸 로얄 팰리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